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전일 미국시장은 약간 혼조세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미국 정부에서 금융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강세로 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또 다른 금융주들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28, S&P 500이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0.4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일중 차트로 보니까 훨씬 더 좋네요 하루 흐름이 다 보이는데 장 초반에 쭉 올라갔다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시작이 약해졌다 그죠? 그렇습니다 약해진 이유가 아마 또 금융 섹터에 대한 불안감 아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니까 이 맵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2.1% 올랐고 아마존도 1.87% 그리고 애플도 1.34% 이렇게 오르면서 빅테크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모습이었는데 빨간색이 뭔가 쭉 봤더니 역시 금융주 많네요 웰스바구가 오늘 또 7% 빠졌네요 C는 시티은행일 건데 네 그렇습니다 시티은행도 7.45% 빠지고 벤커버 아메리카도 5.8% 결국은 JP모강 같은 경우에 1.8%밖에 안 빠졌지만 소매금융이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은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금융 쪽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또 다 마이너스는 다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제가 거기에 첨부는 하진 않았지만 이 섹터별로 또 움직임을 보시면은 금융 섹터 자체가 마이너스 7.8%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융 섹터가 7.8%받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78입니다 네 금융 섹터가 마이너스 3.7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철수 수업도 11% 빠지고 골드만 섹스도 3.7%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서 확실히 금융 섹터가 많이 좀 안 좋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섹터들은 상승을 한 섹터인데요 보시면은 부동산 섹터가 한 플러스 1.6%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쪽도 한 1.5% 정도 올랐고 헬스케어도 0.9% IT 쪽도 한 0.5% 필수 소비제도 0.5% 커뮤니케이션이나 자유소비제 이런 섹터들도 어제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 섹터가 올랐다는 말은 금리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됐죠? 네 어제 미국채 10연물이 3.573% 정도 되면서 12.6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2연물 같은 경우도 어제 61BP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3.97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연물이 61BP나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이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2연물이 거의 5% 같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61BP 빠져가지고 3.97BP 거의 100BP가 빠졌다 그죠? 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25냐 50이냐 그러고 있었는데 2연물이 지금 3.97BP까지 떨어졌다는 말은 제가 어제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3월 달에 50BP 인상은 절대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을 아예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2연물이 이 정도 나온 거나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동결이냐 25BP냐 바뀌었어요 동결이 지금 40% 확률이고요 25BP 확률이 6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도 안치해서 그러게요 근데 2연물 국제금리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이 얘기는 거의 못한다는 얘기고 왜 이렇게 채권에다가 10연물도 3.57BP까지 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이 얘기도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원자재나 커머리티나 이쪽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유가는 어제 한 2.4% 하락을 하면서 벨당 7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조금 올랐고요 금도 어제 한 2.6% 오르면서 한 1917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24,300달러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거의 한 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게 이제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달러가 또 약해진다는 베팅으로 좀 보이거든요 약간 비트코인도 결국은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뭐 디지털, 디지타이저 고드라는 얘기도 하듯이 약간 금과 같은 그런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의 주요 증권사들, 아이비들 이쪽에서도 금리 전망치가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헤치우스 이코노미스트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3월달 FMC의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5월, 6월, 7월달에는 25BP씩 인상을 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 연말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를 전망을 합니다 3월달에는 동결인데 5월부터는 다시 또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나 당국의 조치로 인해서 은행들의 그 유동성 공급이 될 거다라고 했고 연준이 이제 금융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둘 거고 인플레이션은 중기 문제로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이치뱅크나 이런 쪽에서는 페드가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반면에 바클레이즈 이런 데서는 여전히 50B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아이비들도 의견들을 계속 바꾸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서 계속 좀 올리기도 할 거다 내리기도 할 거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조금 합리적인 추측이 아닌 것 같은데 도이치뱅크는 오히려 인하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한 바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과거 2008년 리만 사태가 있었던 2008년대는 전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확 내리는 것도 있었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에 좀 심각하다고 하면 페드가 일단은 조치를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단 3월 달에는 동결을 해놓고 동결을 전망합니다 네 보다가 이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5일부터는 다시 또 25BPC에 올릴 거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VB 사태 이후로 또 어제 바이든이 긴급 성명을 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 예금 고객 모두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월요일부터 예금 접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진 해고 및 진상 규명 그리고 향후 은행 파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은행 예금은 모두 보호될 것이고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들도 포함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 금융은 배제한다 은행 손실에 대한 납세자 부담은 제외이고 은행들 그리고 예금 보험 기금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충당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 고객 모두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가 완화되었었던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강세로 시작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얘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제 금융은 배제하겠다 은행 손실에 대해서 납세자고 부담하는 건 제외한다 이 얘기대로 이번에 SBB 은행에서 보여드렸듯이 은행의 경영진의 이제 ALM 관리 잘못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경영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그 대신 예금자 보호는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어제도 또 다른 은행 하나가 또 많이 빠졌었죠 제가 특징 종목으로 아래에서 적어놨는데요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거래 정지된 지역 은행주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FRC라고 해서 First Republic Bank가 어제 한 마이너스 62.83%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WAL이라는 티커를 가진 Western Alliance Bank 마이너스 47.06% 그리고 PACW 마이너스 21% CUBI 커스터머 벤콥 여기도 마이너스 3.8% 그리고 코메리카 뱅크도 마이너스 한 27.7% 기록을 했습니다 우측 표랑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Holding on tight 이렇게 돼 있어서 은행들의 자산 중 채권 보유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또 좀 크게 하락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란 선이 실리콘뱅크입니다 압도적으로 높네요 네 가장 높습니다 거의 40% 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다른 은행들은 다 20%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뱅크가 지나치게 채권에 대한 익스포이저를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주들이 왜 그러면 계속 빠지느냐 이 부분은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은행의 관리자의 잘못으로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 주주들도 같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SBB 은행처럼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은행은 언제쯤 또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 또 폐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팔고 도망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은행들에 대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HSBC에서 SVB UK 법인을 1파운드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UK면 영국에 있는 SBB 은행을 1파운드에 인수를 했다고요? 네, 1파운드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VB 영국 법인 고객들의 예금은 또 안전하고 거래도 평소처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VB UK 법인은 1파운드에 넘어갔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HSBC에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금리 인상 확률 이런 것들이 뭐 동기 영국은 25BP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CP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발표가 되고요 일단 사진 1번에서 뉴욕 여는 기대인플레이션 차트입니다 빨간 선이 1년치인데요 원래 1년이 지난달에 5%였는데 이번 달에 4.2%로 0.8%포인트 물가가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빨간색이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고 파란색이 3년, 초록색이 5년 4년입니다 네, 1년이 지난달에 5%였는데요 이번 달에 4.2%로 곧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 2번과 3번은 항목별 수치인데요 사진 2번은 1월달, 사진 3번은 2월달 그래서 사진 3번을 봐주시면 되는데 지난달에 가스가 5.1%에서 이번 달에 4.7%로 둔화됐고요 그 푸드라고 되어 있는 음식도 1월달에 9%에서 2월달에 7.3%로 둔화가 됐고 뭐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에듀케이션도 1월달에 9.3%였는데 2월달로 넘어오면서 8.1%로 또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네, 렌트비 같은 경우도 조금 둔화가 됐는데 9.3%에서 9.4%로 아, 9.6%에서 9.4%로 둔화가 됐고요 금의 가격도 약간 좀 빠졌습니다 4.9%에서 4.7%로 이렇게 좀 둔화가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네, 2월달 그 CPI 컨센서스들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곳이 스티페리라고 하는 이쪽에서 5.8%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한 6%에서 6.1%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2월달 CPI는 YY로 6.2% 그리고 네, 3월달 CPI는 한 5.3%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클리브랜드 연은 여전히 컨센서보다는 약간 높게 네, 그렇습니다 6.2%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반면에 3월달에 5.4%까지 이제 툭 떨어지는 걸로 네, 약간 시장의 CPI 컨센서스가 현재 한 6% 정도 보고 있고 네 지난달이 6.4%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한 0.4%포인트 정도 CPI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번에 CPI도 괜찮을 거야 뭐 하면서 어, 저 얘기는 뭐지? CPI가 6.2% 이하로 떨어지나? 뭐 이런 기대감을 살짝 줄지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특징주의 중에 보면 이제 파란색이, 초록색이 네 집게 나오는 섹터가 또 헬스케어 쪽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뭐 화이자가 1.2% 일라이 릴리가 3% 존슨앤존슨이나 에브비 모든 종목들이 1% 넘게 올랐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암치료 개발사 시젠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화이자가 43빌리언에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젠은 암세포를 정확히 타격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뭐 ADC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가장 선두 업체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화이자가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시젠 주가는 14.5%나 올라왔고 네 인수하는 화이자도 1.1% 네, 올라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높은 가격 주고 사는 건 아니다 네 잘 알고 있는 거다라고 시장이 이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자금 경색이 되는 거 아냐 금융위기 상황이 오는 거 아냐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M&A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금융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정도의 긴축 상황은 아니다 유동성 수축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찰수시업도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11.57% 하락을 했는데 시티의 크리스토퍼 앨런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오히려 매수로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목표가는 83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내렸고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코멘트 보시면 뱅크런 가능성은 낮고 매력적인 진위점이다 다만 고객 이탈에는 있을 수 있다 유동성은 충분하고 내년에는 자산비, 이익률 모두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찰수시업의 CFO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고 1분기 매출은 10% YY를 예상을 하고 있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구요 현금이 좀 한 천억 달러 이상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는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찰수시업 관련해서는 최루 상무님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안 그래도 좀 궁금해요 이 찰수시업 같은 회사가 이틀 연속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이제 체크를 위해서 좀 다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항공주가 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델타항공이 마이너스 4.2% 아메리칸 에어가 마이너스 3.9% 사우스웨스트가 마이너스 5.2% 하락을 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어제 4.2% 하락을 했고 1분기 실적을 미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1월, 2월에 수요로 인해서 1분기 손실 예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EPS 예상치를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1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기존의 컨센서스였던 게 마이너스, 아, 플러스 0.6%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좀 하해를 했습니다 1분기 평균 연료 가격을 갤런당 3.2달러 정도 제시를 했는데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3.3에서 3.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이어서 조종사들과 신규 계약 등을 언급을 하면서 비용적 측면의 부담을 강조를 했고 수요와 비용 측면에서 우려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서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고 유가도 다시 오르면서 연료 가격 우려 그리고 또 그동안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파일럿들을 계속 더 뽑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항공주들 어제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빠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1, 2월 수요가 좀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특징지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한 몇 시쯤 날까요? 네 9시 반쯤 발표됩니다 장 시작 전에 그러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에 발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me 유아 events Voldemort TV BS act